그래? 그럼 누구 건데? 누구 거긴 누구겠어? 잘 생각해봐 이 집에서 임신할 여자가 나 말고 누가 있는지 그럼 기은이 건가? 요것들 봐라 결혼하자마자 임신이야 나 그럴 줄 알았어 걔들이 선수 칠 줄 알았다고 으씨 내가 또 분발했어야 하는 건데 근데 벌써 임신을 해? 줘봐요 왜? 아니 속이 계속 안 좋아? 내가 손이라도 좀 따줄까? 저기 여보 어? 나 있잖아 말해봐 뭐 뭔데? 당신 정말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? 아유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사람 사람 답답하게 근데 당신 정말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?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지? 아 참 정말 호들갑 좀 그만 떨어요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지 아 참 형님 축하드려요 응?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네요 기은이 임신했나봐요 뭐? 어? 아유 아유 참 아유 참 아니 남사스럽게 이런 걸 왜 들고 하냐 아니 남사스럽기는 아니 기은이가 임신을 하다니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진짜 이거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 어? 하하하하 기은아 안 기은 기은아 기은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축하한다 잘했다 너희가 임신을 했으면 아빠 엄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좋은 일을 왜 비밀로 해? 어? 기은이 너 몸 조심하고 엄마한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 그래? 네? 하하하하 어? 더욱이 너도 이제 아빠 됐으니까 한 집안에 가장 될게 더 신중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응? 예? 아빠 무슨 말씀하세요 임신이라뇨 저 아니에요 에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 이 녀석아 바로 어? 니들 이미 결혼도 하고 부부로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새도 생기는 거지 하하하하 잘된 일이야 어? 다시 한 번 축하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찾았어 하하하하 내 거 아니면 당연히 조카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저 진짜 아니라고요 하하하하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하하하 정말 아니라니까요 하하하하 그럼 설마 누나가 어? 뭐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네 누나 이제 곧 손주 볼 나이야 하하하하 아유 당신은 택 쫓는 소리 좀 하지 마 하하하하 임신 하시긴 좀 그런 나이지 그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축하한다 축하해 하하하하 아유 아유 어떻게 해? 아유 이걸 어떻게 해? 어후 조심조심아 어후 조심조심아 어 죄송방 잠시리저만gn요 조심 순간 어 어 야야야야야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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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ty 앉아 안된데 위험해 위험해 야 잠깐 자 잠깐만 기다리고 아 잠깐만 아 저 저 죄송합니다 audience. 자리좀 좀 비켜주시겠어요? 저희 집 살리죠? 임신을 해서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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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합니다, 부탁합니다 어, 자, 잠깐만 자, 앉으십시오 조심조심, 조심조심, 예 목마르지? 뭘 줄까? 아, 뭘도 비린내 날씨는 못 먹겠어요 아, 어떡해 아, 이 사랑이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, 어떡해, 이거 하나씩 속상해 죽겠네, 진짜 아, 참 임신 테스트기가 잘못된 걸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민망해 죽겠네, 진짜 어떻게 오셨어요? 임신 네? 임신 검사요 네? 뭐라고요?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야,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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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 하하하